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66페이지죠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수학적 기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투자를 하는 시점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현재의 이론이 N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또는 N년 후의 이론은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적용할 때 현재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서 R이라는 건 이자율의 성격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고요 이 미래 가치에 이자율 크기만큼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R이라고 얘기할 때 이자율 또는 할인율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성격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이라는 의미는 원금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고요 R은 이자율 그 다음에 N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연간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월간 이자율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12분의 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1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은 그럼 365분의 R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간에 대한 것은 N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연간을 가리키고요 원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12N 그죠? 1로 바꿔주게 되면은 365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만약에 0.1에 대한 여기가 만약에 10승이다 10승인데 이거를 월 단위로 만약에 바꿔주게 되면은요 이거를 곱하기 12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120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1년은 12달이니까 10년이면 120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급하게 되는 모든 기본적인 개념은 기말 불입과 기말 수령을 가정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 이자가 예치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말연금 또는 기말 수령 기말 불입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혹시 계산적인 사고에서 기초 불입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계산을 할 때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되는 거 원래는 이렇게 시간선이 있게 되면요 1, 2, 3 했을 때 기말 불입이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초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번 더 계산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요 항상 복리 계산이다 달리 계산이 아니고 복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만약에 원금 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고요 이자율은 만약에 10%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게 1년 후의 가치를 본다고 그러면 원금 이제 천만 원에다가 이자를 우리가 가산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면 원금이 천만 원이고 이자율이 10%니까 그러면 천에 10%면 1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10만 원 원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110만 원인데 달리로 계산하면 2년 차에도 동일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2년 차 복리 계산할 때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1,100만 원 플러스 1,100만 원에 대한 이자율 10% 하게 되면 이게 11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달리로 계산하면 2년 차 때로 그냥 1,200이 되겠지만 여기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게 자본한 원 개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성이 됐을 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줄여서 우리가 현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 또는 그냥 현가 개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죠 여기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현재 가치라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역시 여기도 줄여서 현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 또는 연연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도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줄여서 우리가 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 가 개수 또는 내 가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는요 이것도 줄여서 우리가 연금의 내 가 개수 또는 연내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체 기금 개수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현가 또는 미래 가치라는 것이 표현이 돼 있고요 감체인 개수는 여기 이렇게 밑에 미음이 들어가 있는 애가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있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수관계가 이제 수립이 됐을 때 이렇게 둘이 역수관계가 되고요 이렇게 역수관계가 수립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모티콘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만 내리게 되면 쓰고 그렇죠 줄여서 쓸 수 있죠 현가 개수, 연연 개수, 그 다음에 저당 상소 내 가, 연내, 그 다음에 감체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고 난 다음에 이 부어대로만 대입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역수관계는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역수관계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역수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기본적인 거를 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 있는 이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요 이 미래 가치라는 것은 현재 가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의 크기에서 틀려지는데 통상적으로 현재 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가치는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선을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현재 100만 원이 있어요 현재 100만 원 이 돈의 이제 1년 후의 가치를 구할 때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는 걸 쓰도록 돼 있죠 우리 266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는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수에 대한 것은 이제 267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1원의 1년 후의 가치를 구할 때 그쵸? 그래서 일시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금액이 한 번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뀌겠죠 1 플러스 0.1의 1승이니까 1승은 뭐 의미가 없죠 그러면 1.1이 되겠죠 100만 원에 1.1을 곱하게 되면 이자율이 10%일 때 1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는 11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년 차를 보게 되면 1 플러스 0.1의 2년이니까 여기 자승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1.1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죠 1.1이 되니까 121만 원 그죠? 3년 뒤에는 1 플러스 0.1에 대한 3승이 되겠죠 1.1을 세 번 곱하시게 되면 1.331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면 133만 원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커지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10%일 때 110이지만 이자율이 20%일 때는 120이 되겠죠 그리고 100만 원일 때는 110이지만 1억이면 1억 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클수록 미래 가치도 커지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 가치도 커진다 그런 개념을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현재 가치는요 미래 가치의 크기에 의해서 또는 이 할인율의 크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간에 의해서 현재 가치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미래 가치가 클수록 현재 가치도 커지고요 이 할인율이 작아질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도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역시 이 조건에서도 할인율은 10%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여기서 주어지는 건 이거죠 반대로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금액이 한 번만 제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일시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현재 여러분들이 5억짜리 부동산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게 과연 1년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 이런 거를 측정할 때 그런데 그거는 주어졌을 때 5억이라는 금액 하나만 제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자가 붙어주면 얼마가 될까 또는 5년 후에 5억이라는 돈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 이런 걸 측정할 때 우리가 일시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뭐를 쓰냐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걸 써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거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는요 1이 원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게 10%니까는 0.1이고 1승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1.1로 할인하게 되면 약 한 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고자 했을 때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식대로 한다면 1.1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0.909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에서 이거를 계산해서 소수로 표시가 돼 있으면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0.9090 나오니까 100만 원 곱하기 0.9 하면 90만 원 나오겠죠 그런 요령도 팁으로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대한 얘는 2년이니까 자승이 들어가겠죠 그럼 1.21로 할인하게 되면요 그러면 약 한 82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1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라고 그러면 1 플러스 0.1에 3승이니까 1.331로 할인하게 되면 약 한 75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가치가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이 10%일 때는 90이겠지만 할인율이 20%면 80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커질수록 가치는 작아져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00만 원이니까 90만 원이죠 만약에 1억이면 9천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클수록 현재 가치도 커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이게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계산에 대한 의미를 하려고 하면 학창시에 배우셨던 등비수율의 원리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풀이를 해서 답을 도출하고는 출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시불의 현가개수 또는 연금의 현가개수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개수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라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얘네들을 계산을 해서 주는 거예요 계산해서 줬을 때 만약에 소수로 표현이 됐으면 그냥 곱하라는 거구나 그 숫자에다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령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역수관계에 대한 부분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본원원 개수 했을 때 여러분들이 267페이지에 가면 미래가치를 구하는 관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우리가 구해야 했었을 때 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 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정 금액에 대해서 매년 일정률의 이자가 발생할 때 일정 기간 후에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다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1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했고요 이자가 만약에 5%가 주어져 있을 때 1년 후에 그러면 1억에다가 이자 합쳐서 내가 얼마가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시험상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는 것은요 현재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금액은 5억이라는 금액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가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여기 이자율이 5%로 주어졌죠 그러면 0.05가 되겠죠 그리고 기간은 몇 년이냐면 10년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10년 후에 이 5억 원의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쓴다 그래서 일시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금액이 한 번만 명시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자 했을 때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연금이라는 건 동일한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한 5년의 기간을 통해서 매년 내가 이렇게 천만 원씩 적립을 했었을 때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하셔도 되겠죠 천만 원짜리 매년 천만 원씩 불입하는 적금에 불입했을 때 이 돈에 만약에 이자율이 5%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돈에 5년 후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의 내가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시불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일시불은 현재 5억 원의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가치를 구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는 같은 금액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면서 무슨 표현이 들어오냐면 연금을 표현할 때는 매기라는 표현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매기가 들어올 때 이게 매년이라는 표현도 들어올 수 있고 매월이라는 표현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보게 되면 매년 1원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들어가면 연금을 구하는 개념이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정년퇴직자가 원래 정년퇴직 후에 매년 천만 원씩 연금을 지급받기로 정해져 있을 때 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은행에 적립한다고 그러면 5년 후에 나는 그러면 이 돈을 얼마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도 쓸 수 있을 때가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에 대한 거는요 이게 R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로 돼 있는데 여기를 대입을 해서 계산 문제로 예전에 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대입하게 되면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계산을 해서 이제 주어지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책인 개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감책의 기금에 대한 논리는요 원래는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책인 개수라는 거는 2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마다 불입해야 될 액수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감책의 수의 사고는 5년 후에 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가령 예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매 기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하고 감책인 개수가 서로 역수가 수립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연금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연금의 합계를 그런데 감책의 기금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연금의 미래가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나는 할부금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얼마씩 그래서 감책 개수는 여기는 총액을 구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지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미래가치를 구하는 건지 현재가치를 구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문 안에 이렇게 돼 있죠 5년 후에 5억 원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N년 후라고 돼 있으니까 미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5년 후 5억 원의 현재 가치는 그러면 그게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으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다음에 연금 일시불하고 연금 개념은 구별이 되겠고요 감채의 기금도 지문상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N년 후에 이론 N년 후에 5억을 만들기 위해 또는 1억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브리페달 액수를 구할 때 감채인 개수라는 걸 쓰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그 예가 268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감채인 개수 그 밑에 지문 3번에 나와 있죠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브리페이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의 감채인 개수를 곱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 쪽에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 있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 쪽에서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이거를 구할 때 우리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것은요 할인율이 R%일 때 거기 보면 박스의 개수가 들어가 있죠 밑에 가시게 되면 일시불의 내가 개수의 역수로서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의 1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능해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 시험상에서 한번 활용을 한 건데요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는 것은 현재 1억 원의 10년 후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일시불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금액이 한 번만 나열이 되는 거고 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매년 매월마다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연금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개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다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수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리가 만무하죠 왜? 원래 정상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공항용 계산기를 써야 돼요 일반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라는 유형보다는 요즘 들어간 패턴은 계산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입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만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오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예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얘기는 연금이라는 거는 매기간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급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 연금의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도요 거기 269쪽에 상단에 가게 되면 얘기가 나와 있죠 한 정년 퇴직자가 매년 연금으로 천만 원씩 20년 동안 받게 된다고 가정이 봤을 때 규정에 의해서 퇴직 시에 이거를 일시불로 환원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받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연금으로 매년 얼마씩 받냐면 천만 원씩 20년 동안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분할해서 받지 않고요 이거를 정년 퇴직하는 시점에 이거를 일시불로 받게 되면 이게 얼마냐 그래서 연금이라는 거는 이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연금의 합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왜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딴 우리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메달 하나 따게 되면 아마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금메달이 두 개 따고 그렇게 개수가 늘어나면 일시불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생존기간을 감안했을 때 원래 매달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했는데 그걸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계산할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받는 연금을 한 번에 정산을 했을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걸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외국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랬을 때도 역시 이런 개념을 쓰죠 매년 지급받는 개념이 아니라 한 임대차 계약 기간 5년으로 정했을 때 5년 동안 매년 임대를 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면 총액은 5천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준에서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5천만 원이 안 나오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정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미상환 대출 잔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융자금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요 매년 천만 원씩 상환해야 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20년 동안 상환을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년 천만 원씩 내가 상환을 해야 됐을 때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이게 내가 빌린 돈에 대한 전체 총액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20년의 기간 중에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는 조기 상환하려고 해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했고 그럼 남아있는 잔액을 갖다가 이 시점으로만 우리가 다시 할인을 해서 이 기간까지만 할인해보게 되면 남은 잔액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쓰이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서는 저당 상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론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저당 상수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는 것도 있죠 그거는 밑줄 쳐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당 상수의 의미는요 내가 20년의 기간으로 이자율은 5% 기준해가지고 현재 내가 만약에 5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돈을 20년의 기간 안에 갚기 위해서 나는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상환해야 될 금액이 있죠 이거를 구하는 게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하고는 서로 역수죠 여기는 이 합계를 구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합계를 나눈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당 상수라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러면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구하기 좋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구하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 실점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개념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에 대한 논리가 반영이 되고 이론까지 물어봤던 게 답으로 유도가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나머지의 지문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그게 답은 이것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그의 시험에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되겠고 269쪽의 하단을 가게 되면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이라고 있어요 잔금비율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기 상환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조기 상환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남아있는 잔금의 크기에 따라 조기 상환 유무가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조기 상환하게 되면 조기 상환에 따른 페널티라고 해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잔액이나 기간 여부를 따져보고 조기 상환을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조기 상환하는 것은 그렇겠죠 그래서 잔금비율이라는 것을 거기에 보시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남아있는 잔액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쪼막했던 미상환 대출 잔액의 크기를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7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잔금비율을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을 때 실장은 그렇게 계산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 이 잔금비율이라는 건요 융자금분의 T시점이라는 게 현재거든요 이 잔액을 갖다가 기준으로 잔금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가 개수라는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융자금 전체를 구하려고 하면 전체 대출 기간이 있죠 거기 우리가 개수를 보시면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 R% N년이라고 됐을 때는 전체 대출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연금의 현가 개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자율 R% 여기 보면 기간 N이라고 돼 있을 때 이거는 전체 대출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년의 기간으로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연금의 현가 개수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자율 R% M-T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남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의 기간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5년 후에 만약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20에서 5를 빼면 15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하단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잔금 비율의 계산이라고 해서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0, 20% 5천만 원을 융자 받은 경우에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전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5년이죠 그러면 여기는 15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남은 기간이니까 15년의 기간인데 5년 후 융자 잔고라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는 15에서 5를 빼니까 여기는 10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가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거기 연금의 현가 개수가 5년, 10년, 15년이 주어져 있으면 분모는 15년에 93.05744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는 10년에 대한 75.67116이 나오겠죠 그걸 올바르게 배열했느냐를 예전에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아니면 잔금 비율에 대한 거는요 1- 상환 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 상환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걸 모를 때 이렇게 계산하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1이 원금인데 내가 상환을 갖다가 만약에 40% 했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 비율이 0.6이 되겠죠 그러면 상환 비율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상환 비율은 1- 잔금 비율로 구해요 그런데 잔금 비율이 얼마냐면 0.6이라는 얘기는 1에서 0.6 빼면 0.4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갖다가 더하면 우리가 1이 나온다는 거 270페이지 맨 하단에 있죠 그래서 그거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주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로운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옆에 확인 문제를 가시게 되면요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답은 5번이 되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니까 역수는 감챙 계수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역수는 반드시 지문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을 또 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1번 지문을 보시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한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현재 5억 원이라고 돼 있죠 금액이 한 번만 나오면 일시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요 3번을 가게 되면 매월 연금 형태로 그러면 연금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72페이지의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